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에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봐요 우리 아가들 이름 넣어서 그리고 태명도 불러주시고 아빠가 우리 태아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태명을 부르면서 우리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예원일을 통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예원일을 통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우리 귀한 자녀들과 함께 지난 주간도 성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마음껏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이게 뭘까요 사자예요 대답도 너무 잘해 사자예요 아빠랑 아들이 동물원에 갔는데 아들이 어흑하고 표현하는 사자를 보고 막 울었어요 그래서 너 왜 울어 사자가 너무 무서워서 울었어요 아빠는 사자가 무섭지 않나요 이렇게 대답했더니 아빠가 아빠도 사자는 무서워 그런데 아빠는 사자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철창에 갇혀있는 사자를 함께 보고 있어서 무서움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삶이 때때로는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올 때도 있지만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사자와 같은 문제가 올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저렇게 철통 보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는 환경 앞에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매여서 하나님의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30년 동안의 이 노예의 고통을 끝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내가 애굽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모르느냐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이 아이들을 내가 보호하고 내가 잘 키워야지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24시간 너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부지런히 알려주시면서 예배 속에서 여성과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태형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의 목자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주의 어린 년 헉감한 몸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 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년 헉감한 밤이 와도 헉감한 밤이 와도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시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 다 같이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성령 인치심의 축복을 주셨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얻었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놓치지 말라고 이렇게 영적인 힘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는 서신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구원의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이 복음을 믿어서 너희들이 하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성령께서 너희를 인치심으로 너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효력을 유효함을 인정하기 위하여서 도장을 찍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인치심에는 바로 내 소유로 인정한다 내 것이다 그리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그런 영적인 의미를 어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그 이 목자들이 그 넓은 푸른 그 들판에서 수많은 그 양떼 또 소떼 그 갓죽을 기르기 위해서 내 것을 구분하기 위하여서는 불도장을 찍었죠 동물들에게 낙인이라고 낙인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소는 내 것이야 그것과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인치심인 것입니다 어 바울은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인생이 처음에는 축복으로 시작되었지만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아무리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행복하도록 이 멋진 인생을 살아보도록 노력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이 없고 영원한 지옥 배경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 드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는 것은 날인했다 또 표시로 구별했다 우리가 무슨 표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불도당을 찍어서 우리에게 낙인을 찍으셨습니까?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신 신분에 분명하게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확신을 선포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확신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제는 구별하셔서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일 아침만 되면은 바쁘게 움직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하나님 전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추라 말할 수 없으며 성령의 인치심이 없이는 절대 예배 자리에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태아 영화를 품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늘 삶이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확신 없이 아이들을 둘을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엄마가 확신이 없으니까 때때로는 아이들이 귀찮고 때때로는 남편이 믿고 늘 경제 문제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엄마가 모르니까 엄마가 모르는데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자녀들을 우리 후대를 양육하시는 조부모님들이 성령의 인치심에 그 축복을 받았음에 먼저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자녀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 아들이 몇 달 전부터 엄마 핸드폰 새로 사줘야 돼요 고장나서 도대체 카톡을 할 수가 없어요 졸라서 어쩔 수 없이 졸라서 핸드폰을 사줬는데 미성년자이니까 엄마가 사인을 하고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3만 7천 원짜리 요금제를 해도 이 아이가 10만 원을 써도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는 사인을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10만 원을 쓰든 20만 원을 쓰든 제가 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태용아부 모든 부모님들은 내가 자녀를 책임져야지 내 아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먼저 누리시면서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아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교육시키는 그 책임은 불신자 부모들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아이가 영적 자기를 알도록 내가 누구인가 모르면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품을 떠나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흑암이 깔려있는 이 문화가